다음은 송파구 상공의 이장규 회장님의 인사말씀에 있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송파구 상공회장 이장규입니다. 오늘 10월 맑은 하늘과 푸르른 잔디구장에서 송파구 상공회 송경련 가족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너무도 기쁩니다.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러 동문동기들과 함께 뛰고 걷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. 오늘 내빈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. 저는 여러분들과 항상 많은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제 인사말을 주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